이제 좀 버틸려고 그러니까 10년 지났다고 나가라고 뭐 1, 20만 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 가까이 이렇게 올려버리면 망해서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느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도로가 안정된 적이 없어요. 계속 올랐지. 그분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디올 포르쉐 등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보니 MG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껏 상권진단 시리즈에서 다룬 곳들과 다르게 공실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이곳 역시 치솟는 임대료의 상인들은 설자리를 잃고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오프라인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업들은 팝업 스토어로 활용한 마케팅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올과 포르쉐 뿐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 닥터자르트 등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고 바비브라운도 오픈 예정입니다. 성수동은 이런 이벤트가 잦은 상권이다 보니 신상에 열광하는 젊은 층이 모이기에 최적화된 상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서울 주요 가두상권 유동인구는 2019년 대비 약 26% 감소했지만 성수동은 오히려 14% 증가했습니다. 성수동 상권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호선 뚝섬역 인근과 성수동 터줏대감인 대림창고가 있는 대로변,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연무장길 골목입니다. 특히 대림창고가 있는 대로변과 연무장길은 흡사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연상시킵니다. 대로변의 건물들에는 기업의 팝업스토어가 자리잡고 있고 그 옆 연무장길의 가게에는 식당, 카페와 소품숍 등이 있습니다. 상권이 성장하고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임대료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수역가 근처 연무장길일 때의 2022년 기준 평당 임대료는 15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해보니 공인중개사는 그보다 더 올랐다고 말합니다. 1층은 한 25만원되고요. 8만원은 훨씬 비싸게 받죠. 2배 정도 받죠. 전용면적 기준 평당 25만원이라고 했을 때 20평 가게의 월 임대료는 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폭등한 임대료로 인해 성수동의 상징이었던 가죽가게, 구두가게는 연무장길에서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구두가게였던 이 공간은 옷가게로 바뀌었다가 현재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상인들도 밀려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1년에 5%, 10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장사가 안 돼 폐업하는 상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4년째 성수역 인근에서 열평규모로 치킨집을 하는 A씨는 2배 가까이 뛴 임대료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가 2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9만 원. 만약 A씨의 계약 만기 날까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설치했던 전기와 가스, 에어컨 등을 철거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퇴거해야 합니다. A씨는 남아있는 보증금에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나면 대출을 갚을 여력도 없다고 토로합니다. 세입자가 바뀔 시에는 3,500에 350에 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2,500에 200에 내놓은 가게도 안 나가고 있는데 3,500에 350에 놓겠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어느 정도로 제시해줘야지 1, 20만 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 가까이 올려버리면 망해서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동구는 지난 2015년 기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송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서울숲길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와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임대료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미적용 대상인 신규임대차 계약을 비밀으로 임대료를 끌어올리면서 기존 임차인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성동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뚝섬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지금의 성수동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락한 가로수길 격리단길을 이미 뒤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제2의 가로수길처럼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분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상권이 부응하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퇴색된 지 오래라는 겁니다.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여기는 맛집이 생겨면 빨리 먹어야지 금방 없어진다. 통계 자료를 봐도 오래됐던 빵집이나 주스산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버틸려고 그러니깐 10년 지났다고 나가라고. 이게 성수동에 아마 성동구에 그 빛과 그림자 같아요.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오는 상황을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건물이라는 사유재산을 두고 정책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렵고 상권이 부응기를 맞으면 새로운 유입 인구가 늘면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수제화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분은 자기 건물이에요. 한 분은 임차인이에요. 지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수제화 팔아서 남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물주예요. 내 건물이니까 임차료 오를 일 없죠. 그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그분도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분에게 임차하는 게, 임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수제화도 사실은 그게 잘 보존되고 그게 성수동을 살리는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권들이 계속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수동에는 기업들의 팝업스토어뿐 아니라 사옥도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SM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성수동의 자리를 잡았고 IT 기업인 크래프토는 이마트 성수동 본사 건물을 매입해 복합 오피스 빌딩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임대료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오랜 기간 성수동 터줏대감이었던 소상공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성수동 터줏대감이었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